지역의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옥길지구의 학교 부족 사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현재 두 개 초등학교와 한 개 중학교가 있지만 고등학교는 아예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초등학교 두 곳 모두 과밀 상태로 증축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중고등학교인데요. 3, 4년 후면 중고등학교 부족 사태가 불보듯 뻔하다는 게 학부모들의 지적입니다. 최근 이 같은 중고교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형 미래학교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어떤 모델인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서진웅 전 경기도의원과 정진욱 뉴스원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옥길지구 학교 부족 문제 헬로 이슈토크에서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이전에 통합형 미래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시간 관계상 끊겼었는데 오늘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고등학교 부족을 우려해서 통합형 미래학교가 추진되는데 어떤 학교인지? 일단 경기도교육청은 부천시 옥기주구하고 의왕지 내선동에 중고통합형 미래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통합형 미래학교는 미래사회의 변화와 학생 요구를 반영해 추진 중인 시범학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중고등학교를 한 곳에 설치하고 예술과 외국어 그리고 차세대 융합교육 등 다양한 특성화 교육과 함께 직업교육까지 경험할 수 있는 혁신학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학교 설립 중장기 계획에 통합형 미래학교를 설립 반영한 데 이어 내른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학교 설립합을 상정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심사가 끝나면 2023년 부천시 옥기주구 내 고교 예정터와 의왕시 내선동 학위 2초 예정터에 각각 중고통합형 미래학교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네. 중고등학교 통합형 미래학교. 김포에서도 이 학교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 미래형 통합학교 도대체 어떤 학교를 말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구체적인 어떤 모형이 제시되거나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경기도 이재용 교육감께서 독일의 마이스터고를 예를 들면서 우리 경기도도 사회, 미래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교육 방향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언급하면서 통합형 미래학교라는 방안을 모색하게 됐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학교 설립과 또 미래정책교육과 또 학교 교육과정과가 TF팀을 꾸려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미래정책교육과의 진료팀에서 지금 TF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향이 어떻게 잡히고 있냐면 학생들이 다양한 특성화 교육을 좀 받고 또 학생들에게 진로와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직업까지 연계시키는 연계형 학교 이렇게 통합 미래형 학교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내년 4월에 중앙투용자 심사를 지금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2월까지 자체의 투용자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형도 아직 제시되지 않았고 시간은 급박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불투명하고 또 시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얘기만 나왔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운동장을 같이 쓰는 경우는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일반 고등학교 중학교를 그냥 같이 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말씀 안 드린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운동장을 같이 쓰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병리평 중고등학교라고 보면 돼요. 하지만 지금 경기도 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통합형 미래학교는 학제 편제가 좀 다릅니다. 2 플러스 3 플러스 알파형 학제라고 해가지고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또 연계형 과정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1학년은 기본 과정이고 2학년에서는 이제 자유학기제하고 연동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고 3학년은 이제 진로 선택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이론 수업과 체험 학습 수업을 반반으로 이렇게 배정을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또 기본 과정이고 고등학교 2, 3학년은 진학 교육 과정하고 진로 준비 심화 과정이라고 또 바뀝니다. 그래서 진학 과정은 부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교과 중점 학교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진로 심화 과정은 준비 심화 과정은 또 틀입니다. 직업 관련 쪽 학교와 연관되어 있어서 그러한 소질에 맞는 교과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또 거기에다가 지역 학교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또 지역 산학체와 연계해서 교과목을 설정하게 되고 또 연수를 체험 연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연계형까지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해서 나중에 연계형까지 해서 대학을 진학하게 되고 또 대학을 나와서 직업을 갖게 되는 좀 지금 현재의 병리평 중고 병리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학교 유형과 좀 다르고 또 하나는 기존에 경기도 교육청 대한민국에서 교육 과정이 편지되어 있는 시행령이 편지되어 있는 특수학고등학교 또 특수 목적형 고등학교하고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게 모형이 개발되면 아마 이제 많은 학부모 단체 교육단체 토론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이게 인가받을 때 이 학제가 인가받을 때 특수학고 과정으로 설립기준을 정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설립기준을 시행령에 다시 적용시켜야 될지 하는 부분도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예 새로운 형태의 중고등학교가 탄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얘기가 꺼내지게 된 게 중고등학교 부족 사태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옥길지구 초등학교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많이 다뤘는데 이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정부 보금자리주택 개발사에 이루어진 부천 옥길지구는 2010년 이후 인구가 2만 5천 명 이상 급증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난 5월 경기도 의원 김명원 의원이 지적을 했었죠. 도의회 교육청 지리에서 옥길지구 중학생이 올해 673명에서 2024년 1,570명을 급증하지만 진학할 교육과 한급도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관련돼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옥길지구의 초등학교는 산들초와 버들초등학교 두 곳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는 한 곳밖에 없고요. 고등학교는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든 학부모들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데요. 학부모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중학교로 진학할 때에는 교실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건박동과 소사동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마저도 옥길동 아이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경쟁이 많이 과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아이들이 1순위에 인근 학교에 배정을 받길 원하지만 혹시 순위에서 밀려나서 원치 않는 저쪽 중상동 지역까지 배정을 받는다고 하면 근 1시간 이상 가량을 버스로 통학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자녀를 둔 옥길동 학부모들의 이야기 들어보고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형 미래학교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교육 전문가들은 통합형 미래학교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청 안에서도 아직까지 이 부분에서 깊게 이해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교육 시선에서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교육청을 바라보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과정 연계라는 것이 약간 이상적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따로 있고 그리고 중학교 교육정이 따로 있는데 이게 분절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연계만 시킨다면 되게 이상적인 교육이 되겠지만 그것이 현재 시스템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힘들 것이고 그리고 연결되면서 교사들도 자꾸 바뀐다는 점이죠. 이 지속성을 유지하기도 상당히 힘들다는 점. 그런 부분을 지적했다는 거군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사람이 바뀌고 사람도 자주 변동되는 시스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시스템이 통합형 학교가 추진되기에는 약간 한계점이 있다는 점. 이 말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두 개 학교니까 초등학교와 중학교 예산을 쓰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만약에 통합형 학교라서 예산을 같이 쓸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지만 현재 법체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예산이 남아서 중학교에 넘기려고 하면 그 법적인 제도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예산 부분도 상당히 법적인 부분이 막혀 있다. 법적인 부분이 시스템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그냥 인원수가 너무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학교를 세워서 학생 수를 넣자 라는 단순하게 발상에서 나왔다면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육청이 이것을 10년, 20년을 보고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지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진웅 의학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형 미래학교가 옥결지구 학교 부족 사태의 해법이 될까요? 저는 이 모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전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가 이 과정을 장기적으로 계획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있고 종합고등학교들이 어떤 모형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가 학부모들이나 지역사회나 또 우리 교육계가 전반적으로 인정하는 과정까지는 단계까지는 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모형이 2 플러스 3 플러스 알파 학제형 모형이 예를 들어서 옥길지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적으로 이게 성공 케이스를 하면 얼마나 행복한 교육제도겠어요. 그런데 이게 해법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옥길지구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를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고병설형 일반계 고등학교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학제 편제의 모형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나중에 옥길지구 학부모들 또 부천의 지역단체 학부모들하고 이 모형이 제시돼서 논의될 때에 상당히 또 다른 토의 방향이 다른 쪽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이게 또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네. 그 지역 학부모들은 일반형 고등학교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죠. 특수고는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류의 고등학교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예를 들어서 옥길지구는 갑자기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면서 자연히 고등학교로 아이들이 진학하게 되니까 통학거리가 상당히 멀다 불고 그리고는 교육권 침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옥길지구의 학부모들이 수차에 걸쳐서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를 설립을 요청하고 있고 그걸 부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뭐라고 할까요? 부천의 고등학교 학생 수가 상당히 극감해 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정원이 지금 급당 2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디 학군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배치를, 추첨제 배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학교를 설립하면 그게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계 고등학교를 중토에서 또 그게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설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대안으로 내놓은 게 이게 중고 통합형 미래학교라는 이렇게 이러한 학교를 통해서 설립할 가능성을 한번 검토해 보는 거죠. 네. 부천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부지는 있지만 학교 총량제에 묶여서 교육부로부터 고등학교 설립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중고등학교 통합형 미래학교는 가능한 겁니까? 검토는 가능하다고 봐요. 이 학제가 교육부로 인정받고 통과된다면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부천의 고등학교의 정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자꾸 학급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지 옥길주구만 학생이 과밀학급, 과대학급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해소를 하려고 하는 지역적 요구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총량제라는 주장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학교 총량제라는 것은 배치 용어에 없는 단어예요. 용어예요. 그게. 그게 이제 예전에 어느 지역에서 학교를 신설을 요청을 했는데 중앙투용차 심사에서 그것을 통과시키면서 조건으로 걸은 게 학교 통폐합 내지는 학교 수 조정을 조건으로 해서 통과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총량조절 아니냐 해서 학교 총량제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지금 옥길에 적용시키는 이 중고 통합형 미래학교는 다른 방향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중학교, 똑같은 학교의 중학교의 진로 선택 과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그 학교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옥길에서는 그렇게 되면 편제가 틀리기 때문에 부천은 학군제거든요. 일반계고등학교가. 추첨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일반계고 입학 전형과 이 학교의 입학 전형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 학교는 진로에 연관되어 있는 학생들이 올 수밖에 없는 학제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모집 단위가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옥길지구나 부천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일반계고등학교하고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것은 부천 학생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단위에서 모집할 수 있는 방향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지금 우리 부천의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공업계 고등학교 또 정보산업계 고등학교 이 학생 수들이 엄청나게 지금 미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저런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 전 과정에 대해서 새로운 한번 검토사항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단지 옥길 쪽에는 중고병립형 학교가 세워져야 그 학생들의 교육권이라든가 통학권 안전이 이루어지고 좀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고 봐야죠. 네. 중고병립형 학교가 세워져야만 학부모들이 그게 이제 옥길 쪽에 요구하는 사항이고 네. 그것이 딱 맞는 요구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있는데요. 올해 산들초등학교 증축 문제를 두고 논란이 컸습니다. 교실을 어디에 지을 것이냐 이게 논란거리였는데 어떻게 결정났나요? 우선 옥길 산들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1697명으로 부천시의 타 초등학교보다 약 천여 명이 더 많은 학생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산재초등학교의 경우는 2018년 49학급에서 2019년엔 58학급으로 학생 수가 갚아가는 상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때 2022년이 되면 77학급을 수용하는 질의용이 이루어지게 됐죠. 네. 그래서 옥길 지구 분양 당시 다자녀 가구 특별가점 때문에 다자녀 가구가 대거 돌았고 아이들이 많아지는 원인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 옥길 지구 학부모 학교 감히 대책으로 문화부지나 운동장 공원부지에 교실 중축하는 문제를 가지고 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운동장이 지면 아이들 체육을 할 수 있는 본관이 줄어들게 되고 만약에 문화시설 부지에 설치하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침해가 된다는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부천에 있는 교육지원청이 설명회를 갖고 학부모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학교 내 본관 뒤쪽 스쿠판 생태학습장하고 후관을 연결해서 중축하는 방안을 내놓았죠. 그래서 교실 11칸 및 연구실 4칸을 중축하고 필요해지는 1층 필러티에다가 교실 2칸과 연구실 1칸을 중축할 수 있게끔 문제인데 학교 운동장이 축소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렇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 교실과 목적 교실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 교실을 일반 교실을 하게 되면 학교 운영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아이들의 소식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교육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체육 활동으로서 건강한 성장을 해야 될 아이들에게 운동장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교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도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 있어요. 왜냐하면 교과 운영 과정에 있어서 목적형 교실도 없고 운동장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또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는 매일 그러다 보니까 중축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공사판 학교가 되는 거죠. 공사를 계속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재정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제대로 수용계획을 세우면 LH라든가 또는 시행사에서 예산을 학교 설립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교육청 부담으로 다 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들초등학교나 버들초등학교를 놓고 봐서도 지금 중축하는 걸로 인해서 한 16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경기도에 하남 또 파주 또 화성 또 광주 그리고 우리 김포 시흥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건 솔직히 말해서 중축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예요. 이 예산이 어디로 빠지냐. 정당하게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에 투입돼야 될 예산이 수용계획 잘못 세워가지고 시설 예산, 건축 예산으로 다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심각한 책임 문제가 따른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수용계획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교육의 질도 달라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국토가 넓은 나라도 아니고 또 지하자원이나 해양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닙니다. 인적자원으로 커가는 나라인데 앞으로 이러한 책임감 있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요예측이 빗나가면서 비용 문제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책임감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천 옥길지구의 학교 부족 문제와 대안으로 떠오른 통합형 미래학교에 관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